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 아까 욕심부렸을 때 아니 점점까지만은 저기서 우리 음료수 여유롭게 거기서 커피 안 마시고 그냥 갖췄으면 거기서 에너지 충전하고 아마 저기 끝에 거까지 맞추고 가셨을텐데 이게 사람이 참 안주하면 이렇게 되더라구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래 우리도 벌받아 오빠네처럼 벌받아 자 여기도 팀 바꾸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순서히 지민 병편입니다 웨이컴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팀 바꿀래? 올래? 승찬이 지민 병편입니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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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결전지까지 왔는데 여기가 하이라이트 스팟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미션 두 가지가 남았죠? 죽어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션을 못 맞추면 끝까지 정답을 알아도 외치면 안 돼요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왜요? 처음에 오프닝 갈 때 네 좀 하얘었거든요 지금 엔딩 직전까지 왔는데 지금 많이 탔어요 뭐야? 진짜 많이 탔어요 이거 어디 산재세요? 산재 산재 나 여자야 아니 앞에 감독님들도 아까보다 많이 타셨어 다들 그냥 다 하루상에 모두 훅화했어요 나도 지금 와 훅화했어 훅화 와 엄청 빨리 익었어 맛있게 익었어 맛있게 삼겹살 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열거점을 다했습니다 트레저엑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트레저엑스는 이미 대박입니다 네 대박 날 것 같아요 정말 대박 안 나면 정말 산재철이 단체로 들어갑니다 곧 부여는 부여가 대박 났는데 출연진 교체 이런 거 없어요 없어 갑자기 에이스의 트레저엑스 뭐라고 해요?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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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오오오 자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춘천 유시민 아이템 쓰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미션 시작과 동시에 상대방 팀 10분 쉬겠습니다 멈춤 멈춤 왜 이러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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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춤 이 자리에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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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움직였어요 발동했는데 움직였어요 지금 발동했는데 움직였어요 지금 반만치 인상들이구나 가자 10분 멈춤 감독님 쉬세요 거치해놓고 어차피 그건 예측했던 상황이고 저들이 슬픔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가 사실 카드를 아까 카드를 다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소름 돋는 걸 아까 발견한 우리가 마지막에 미션 안에서 큰일 날 뻔한 게 내가 들어간 곳에 금동대왕로가 있었는데 국보 287호가 써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연계 카드 아이템 그치 카드를 뺏어 왔잖아 거기 200이 있었습니다 하필 거기 200이 있었어요 우리 카드 8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이 있습니다 287호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이런 건가 보다 저기 또 뭐 있어 저 사람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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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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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지마 오지마 하지마 하지마 뭘 맞았어 여기 두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응 나는 솔직히 나 사진 찍는 게 자신이 없어 어 이거 쉬운데? 나도 갈게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 차아? 이거 무조건 가는데 할 수 있겠어? 자 바로 갈게요 10분이에요 갑시다 오 이거 계단이야 계단이야 네 자 여러분 저는 원큐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 맞죠 거기 말고 저기 계단 여기 저기 계단 오케이 오케이 거기 올라가요 여기 계단 왼쪽으로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포즈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다른 포즈 다른 포즈 내가 가수 쳐볼게 하나 둘 셋 내가 봐도 너무 잘 찍었어 너무 잘 찍었어 내가 일단은 우리 팀 먼저 볼게요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풀샷이에요 우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했어요 어머 대박이다 대박이다 사진 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판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완벽한데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진찬이 집에 진짜 아 형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스를 같이 받아볼까요? 네 형제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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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안 받아도 되지만 아이고 아이고 뭐 안 보이는데? 오 씨 두 번 써봐요 이게 힌트라고? 저희 이 힌트 거부해도 돼요 내 거에 금하고 동 있는 거 같아 그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알 거 같아요 알 거 같아요 알 거 같아요 들어있지 앞으로